드레스 화이트톤의 드레스와 핑크톤의 드레스가 대세인데요 정소민씨 우울한 사퇴 조심히 걸어오시고요 계단도 조심하시고요 가운데로 모셔서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정소민씨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기분 좋은 예감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드라마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기분 좋은 마음이 왔습니다 네, 뭐 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일 상을 내가 탄다면 이 상이 좀 욕심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글쎄요 그냥 저는 참가상만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드라마 많이 사랑해달라고 인사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도 KBS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소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 KBS 연기대상 레드카페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소민씨께서